자 지완이 오늘 뭐 할 차례인가요? 민성이 복화 10일 맞아요? 네 11일이요 잠깐만요 잘 되있네 그래서 이 친구 소리는? 클랩 쓰기는? C, L, I, P 그래서 C는? 중에서? L은 항상? I는? I, E, O 중에서? P는 항상? 그래서 다 합쳐서? 클립 그러면 이렇게는? 립 이렇게 하면? 슬립 이 친구는 바로 클립 클립 그렇죠 계속해서? SHIP S, H, I, P 그래서 SH는? C G 그래서 소리가 뭐다? SHI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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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계속해서? Wig W, I, G W W는 항상? W 소리? Wig Wig K, 그럼? Dig D, I, G K 좋아요, 소리? D, Dig D, Dig D, Big D, Big P, I, G D, Big D, Big D, Big D, Pin P, I, N P, I, N OK 소리? F, F, I, N 오 발음 좋아요 F, F, I, N T, R, I, 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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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윙 트윙 그 말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T-L-I-T 이렇게 들리던가요? 트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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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. 장가지 안에 가발 들어있네요. 아니요? 트윙. 트윙. OK. 이렇게 해서. 칙. 칙. C-H-I-P. OK. 이런 소리. 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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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? 아닌 것 같은데. 트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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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턱 트윙인 것 같은데? 턱 트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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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트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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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. 여기 틀릴 게 뭐가 있어요? 턱 트윙. 턱 트윙. 턱 트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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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턱 트윙. 턱 트윙. 턱 트윙. 턱 트윙. 뭐라구요? 위. 위? 윈? 윈? 윈이라고 말해야 돼요. 써보세요. W-I-N. 소리는? 윈? 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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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. 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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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기 두 개나 틀렸습니다. 열두 개 중에 이 녀석아. 어? 숨지 않도록 수비 시험 잘 쳐주세요. 윈. 윈.